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대원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호영서 중북부, 충남 북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또 내일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으니 해수욕장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23도, 춘천 22도, 대구 2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1도, 춘천 28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예상됩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내일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기도를 통해 기압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 일사에 의해 낮 기온이 오르고 또 남서풍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지형에 의한 기류 수렴이 더해지는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이 곳곳에 발달했고요. 내일 오후에도 기류가 수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수 지역과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북부에 가끔 비가 오거나 일부 지역에는 소강상태 드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남 북부를 제외한 충청권, 전라동부 내륙, 경상서부 내륙에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는데요. 내일 오후에도 강원 영서 남부와 대전, 세종, 충남 남부 내륙,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의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북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모두 5에서 40mm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일부 전남,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16시를 기해 폭염특보가 발표되었고요. 내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폭염 영향 예보도 11시 30분 발표되는 만큼 분야별 위험 수준을 확인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제공되는 대응 요령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전망입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 해상은 오늘 밤까지 바람이 최대 초속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서해중부 해상과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